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체불 임금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앞에 서장에서 가볍게 얘기를 했고 서장을 좋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더 호흡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매우 인스턴트 과자 달달한 과자처럼 짧게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벼워요? 라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저는 좀 무겁고 긴 영상을 원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그냥 생각은 그거예요. 이 서장이나 다른 것도 약간 오바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합법적인 내의에서 가장 즐길 수 있는 사실상 합법적인 뭐뭐라고 할 정도의 쾌락이 뭐가 있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입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마스터베이션을 통한 쾌락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본다면 첫 번째는 아무리 많이 즐긴다 하더라도 건강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물론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뭐 일반적인 정도에서는 전혀 건강에 해롭지가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죠. 두 번째는 돈이 들지 않고 세 번째는 남도 기분 나쁘지 않고 즐겁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도 이걸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쾌락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장점이 많은 것들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 그 다음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서장을 통해서 그래도 가볍게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피식피식 웃을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체불임금. 일본에서는 이 체불임금을 임금체불을 미지급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서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기 위에 저게 한국이 2023년에 체불임금이 1조 7,845억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노동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금액이 1조 7천. 1조, 1조예요. 1조. 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의 교통사고나 오토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하면서 좀 일본이 그래도 구조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때 한국의 10분의 1, 20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불임금 같은 것도 결국은 일본도 노동하는 데 있어서 뭐 약, 악덕 업주들이 있고 블랙 기업 같은 것들이 있고 라고 하니까 일본도 굉장히 심각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저기 2020인가 21년 가까운 시점 기준인데 일본에서 체불임금은 고작 516억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2.9%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죠. 참고로 이건 절대적인 금액이에요. 절대적인 금액조차도 한국의 2.9% 체불임금이 안 되는데 이건 절대적인 금액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일본에서 임금 노동자는 6,100만이에요. 한국에서는 2,145만이에요. 일본은 한국보다 임금 노동자가 2,800가 많아요. 자, 지극히 정상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 노동자가 2,800가 많다라고 하면 체불임금도 우리의 최소한 두 배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1조 7천억에 비해서 일본은 체불임금이 고작 한국의 2.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 환산하면 한국에서 임금 체불의 정도는 무려 일본의 98배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비교하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개한 짐승국가와 굉장히 선진국의 차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일본과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이 참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에서는 거의 넘사벽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게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미지급 임금 단순히 거기에서 법적인 거나 그런 것일까? 아마 국민들이 성숙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미지급 임금은 징역이 될까? 그래서 벌칙이 6개월 이하 또는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노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지불할 여력이 주로 이제 일본에서 그런데 그 미지급 임금은 언제 발생하냐면 기업이 파산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임금을 주지 않고 유지되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 점점 기업이 나빠져요. 운영이 어렵죠. 거기에서 회사 운영도 어렵다 보니까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도는 상황에서 임금이 밀리거나 적게 주거나 점점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그 미지급 임금의 상당수는 일본에서는 결국은 회사가 나빠져서 덜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냥 안 주죠. 그래서 주로 일본에서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서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뒤에 그러면 회사가 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꽤나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망하더라도 일본은 정책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미지급 임금 환불 제도라는 것이 있고 독립행정법인인 노동자건강법지기구가 이걸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한국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제도가 있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이렇게 받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아마 일본은 그대로 뺏겼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입불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지급 급료와 퇴직금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도액은 최대 80% 정도를 준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본은 기존에 받던 금액 중에서 한 80% 정도로 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 미지급 임금의 환불 제도는 노동자와 그 가족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나라의 세이프티넷으로서 기업 도산에 수반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의 지불 확보 등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제도다. 라는 공적 자금으로 지불을 해주는 것이죠. 적어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약 80% 정도 수준까지 지급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기업이 도산을 하면 줄 때 연령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에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30세 미만에서 220만원 30에서 40세 310 40에서 50세 3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도 채불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1년에 채불임금이 약 1조 7천억 정도잖아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만 1조 7천억인데 그러면 일본에서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서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70여 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작됐는데 전체에 나간 미지급 임금 파산으로 미지급 임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대략 한 5조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1년에 미지급 임금이 1조를 넘는데 일본에서 기업 파산으로 인해서 미지급 임금 전체가 7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금까지 해서 5조 얼마 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일본에서 블랙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선동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냥 다 한국인들이 하는 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90에 10%의 진실 가지고 살을 살살 더 떼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본과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블랙 기업이라고 해서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지만 정작 굉장히 좁고 한국에는 블랙 기업이 아니야. 나쁜 기업이 아니야. 그럼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이 너무나 많은데 비해서 일본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니 회사라는 게 조금 힘들고 덜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기업이 아니야. 근데 일본은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데 개들조차 그 블랙 기업 쓰레기 기업들조차도 다 임금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 중에서 어디가 정상이에요. 일본이 정상이죠. 아마 그건 일본의 법 제도가 셀까라고 생각했는데 막 법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법이 굉장히 센 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 결국 뭐랄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일본의 선진국의 의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결국은 노동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못했을 때 사업주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되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제대로 지급도 못하면서 사업은 또 계속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그걸 당연시하고 속은 사람 당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피해자이지만 멍청한 걸로 지급받고 반면에 일본은 사업주가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삶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임금 체벌이 적은 게 아닌가. 단순히 법제도가 강해서 잘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적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고작 300만 원 정도에다가 실형도 별로 안 세요. 즉 일본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런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없죠. 한국은 일본의 구조에서 달달한 것만 뽑아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성장에는 유리하고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최대한 덜 쓰면서 빠르게 성장, 팽창, 자본만 늘리는 것에는 괜찮죠. 훨씬 빠르게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이 끝나고 멈추고 내려갈 때 이런 문제 달달함 달달한 데 취해서 고 달달한 것들만 쏙쏙 빼먹고 하지만 그 뒤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양치를 한다든지 이를 관리한다든지 그건 하지 않고 우리는 달달한 것만 먹은 거야. 일본은 조금 달달한 거 먹더라도 양치 잘하고 이 치아 관리 잘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딱 보면 뭐 굳이 뭐 누가 엉망일지는 알겠죠. 한국은 지금 상황이 그거야. 이제 정점 짓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 문제들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일본은 참고 견디고 올바르게 버틴 그 진짜 인구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는 것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할수록 부끄럽다. 왜 일본에 대해서 자꾸 반일 프레임을 만드는지 알겠어요. 결국 거기에서 달달한 것만 취해왔는데 이 한국의 구조가 얼마나 허술하고 멍청한지를 일본과 비교하고 일본을 알수록 깨달아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예 일본이라는 것에 똥칠을 해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일본이 얼마나 견고하면서 성숙되어 있고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은 책임지지 않고 달달한 것만 뽑아서 취해버리고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잖아. 야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반일을 하고 그 지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한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한 100살이 넘은 몇십 분 정도 있을까요? 경험조차 못해본 이들이 아직도 그걸 분노를 하고 국민들 전국민들이 뭐 그걸 보면서 아마 올해 이제 8.15가 멀지 않았죠. 서울 D인데 엄청나게 8.15로 반일 선동을 할 거예요. 현실 현재와 적극적으로 끌고 와서 왜? 더더욱 내부의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안에 그러면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딴 생각을 못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뭐 반북 반일 이런 식으로 했고 반북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네요. 물론 이제 북한 자체가 잘못됐긴 하지만 그걸 내부의 문제를 덮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더더욱 반일 프레임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